함양군은 제4-14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16일 오전 고운체육관에서 경남지체장애인협회 함양군지회 주관으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. 함께하는 길, 평등으로 향하는 길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, 자원봉사자 등 1,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아니 실버 색소폰 동호회의 색소폰 공연과 장구 공연 등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기념식은 유공자 표창 수여, 장학금 전달, 기념사 및 축사, 식후 화합 노래자랑 순으로 진행됐습니다. 기념식에서는 장애인 복지 유공자 17명에 대한 표창장 수여와 함께 장애인 후원회에서 장학금 300만 원을 기부하여 관내 중학생 6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.